진리는 영원한 이 시대의 공간 인종을 초래해서 영원한 진리는 확실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본 문제가 뭐예요? 죄 죄감 사망 지효 인간의 죄의 문제와 지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진리 아니어요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 죄의 문제 지효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진리인데 공자 맹자도 해결 못했어 자기들 영원히 지옥 갔어요 진리 영원한 진리 내가 그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감히 인간이 그런 말 알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당당하게 말했지 그 진리에서 영생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진리 진리가 비치고 참이에요 참 여러분이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내 말에 그하면 진리를 알게 된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내 말에 그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내릴 자유캐리라 자유 영의사 영생 죄의 영이 있는 건 자유의 영이 있으니까 와 진리를 발견 못하고 철학 때 지금까지도 진리가 뭔가가 나만의 영국가 앉아서 절대 죽을 때까지 진리를 발견 못해서 와 죄의 문제구나 인간은 잠깐 살구나 육신과 영혼이 있는데 십자가 피해서 죄 용서받아야 돼 죄가 문제야 죄의 원수 죄가 십자가 피로 죄 용서받아서 예수가 진리야 그분이 생명이야 그분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줘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전 세계를 통해 그분이 내 왕이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히 영원히 천국 간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 진리를 찾고 헤매고 앉아서 진리 안에 그하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발견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진리에서 목숨 건 사람이 멋있는 인생이에요 내 한 번 사는 인생 어디다 어디다 내 목숨을 완전히 받쳐볼 어디서 돈 버는데 명예권세 헛된 거예요 구름처럼 불처럼 떨어지고 말라 해볼까 내 인생 생명을 받치겠냐고 아까운 내 생명을 거기다 주겠냐고 주님 원한 삶에 내가 진리에서 내 인생 드릴 수 있다는 거든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한 번 사는 것은 내 진리에서 예수에서 하람나를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가치 있고 복이 있는 인생이냐고 저는 나마다 행복해요 정말로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내가 그래서 알아 내 영적 위치를 알아 그러니까 행복해 나는 누구 사람 말 듣고 있잖아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아요 판단받지 않는 걸 말 준 알아요? 아이고 안 되게 박목사 뭐 어쩌고 어쩌고 바빠 나는 판단 그것이 어째? 어머 내가 판단받아 그러나저나 너희들이 내 속을 걷냐 신령한 자는 판단해요 어른의 아기들 마음 다 알아보라 신령한 자는 아 그런다 판단이 뭐냐면 그래 그래 아기들이 그런 대부도 그러나 아기들이 뭔 말인다 해서 우리 성질을 할 거야 성질을 내면 내가 아기들 되고 말아 그 반응을 보일 것도 없어 말씀은 빛이고 진리인데 빛과 진리가 어둠을 이겨요 이해가 되세요? 끝까지 그러면 진리로 계속 가면 진리듯이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이겨요 끝까지 진리로만 가 끝까지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총체적으로 거짓과 진리 싸움이 꽉 붙잡고 있어 지금 그런데 그것이 알거든요 알아 4.15 부정성은 알아 근데 겨묘하게 머릿속 그쪽 붙으면 부정성은 붙으면 내가 불리할 것 같아 기독교 네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끝까지 말하네 그 사람이 딱 대두마 누구라고 말하네 공병의 TV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된다고 꽉 맞췄어 나 공병을 그냥 만나보고 싶네 공병의 TV가 이런 설계 좀 들을 수 없구만 그래서 내가 이번에 김문수 어떻게 선관위원장이 이렇게 환경위원회한테 협박 편지 할 수 있나 이렇게 당당하다 협박 편지 공문 보면서 찍돌아 말으라고 육하원 측에서 증거 못 된다고 다 됐는데도 그랬나 그래서 아니 정우 그 사람은 정치기인데도 들으면 말해요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큰소리 친다냐 하고 김문수 내가 대답했어 보시오 네 명 다 정해놨답니다 세 사람 누구 그 사람 끝에 한 사람 그 사람 딱 넣으려고 그 사람의 질서를 안고 있더라고 부정성은 말 안 해 그래야 글이 들어가거든 다 네 명 정해놨던 게 그럴 리가 있냐고 김문수 그래 그런다고 내가 두 번 이겼어 됐잖아 내 말이 맞았잖아 다 정해놓고 한 거예요 그 싸움에 이번에 오늘 제가 오늘 황장노고 이럴 땐 장노라고 해야 돼 여기서는 장노라고 해야 돼 후보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장노라고 통하면서 힘드시죠? 잘 됐어요 잘 됐어 정면으로 파세요 오늘 오후 5세기 기도하고 예진이 이기니까 이길 거예요 어떤 목사님 안 됐네 뭐야 안 돼 하나님 그럼 돼요? 몰라 대고 안 되고 다운이야 정의의 진리로 가자고 그냥 할렐루야 그거 되니까 그쪽에 붙고 안 돼 이런 정치인 몰입에 들을 목사는 나는 이번에도 그랬어요 나 개인 후보 오늘 당 지지어로 온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말씀 열어놨다 내가 아직 그 팩트 그걸 전파하기에 왔어 난 당대 지금 내가 누구 좋은 것 같아? 누구 대통령 좋은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난 아니라고 지금도 당당해요 왜? 나 소식 꺼 나는 정의의 진리에서 싸우자고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래갖고 우리 교회 수원해 보고 이익 볼 것이 뭐 있어? 그냥 진리는 진리로 정의의 진리로 가야지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러다가 어째려 또 수원해 보고 교회 흔들고 어렵고 아니 수원해 이익이 뭔 상관이요 우리가 더불이 싸우다가 뭐 좋았습니까 지금? 비판 받고 더 어렵나가지 그게 후회됩니까? 223년도 부산지평에서 후회되냐고요 후회 안해 나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진리 말씀을 위해서 살고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문화의 토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국 사람 지금 가장 세계의 문제는 중국입니다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코로나도 그것을 만들었다 가지 미국 부정선거도 시진핑이나 가지 중국이지 전부 악의 축이더라고 그런데 이 동양문화하고 서양문화 잘 들으시라고 이 토양이 동양문화는 서양문화는 기독교의 진실이 있어요 정직이 있어요 바른 거 있어요 의식구조가 동양문화는 예를 들어 볼게요 손자병법 전부 속이는 거예요 전술로 싸워 그 손자병법인데 거의 속이는 거예요 그 이겨 이기고 보자는 거예요 이기고 본 것이 목적이냐 이 묻던 것들아 이기고 죽이면 돼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실천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손자병법 책에 어느 한 딱 어떤 예어가 나오더라고 싸우지 않고 이기면 최고 승인 물론 그래 어떤 사람이 배 속에서 두 배를 타고 가야 배를 타고 가는데 둘이 싸움이 붙었어 성질이 막 급해 그 사람이 꾀를 써 그래가지고 우리 배 속에 싸우지 말고 저 섬에 가서 싸웁시다 그래 근데 이제 마치 그 강물에 쭉 내렸는데 중간에가 그렇게 해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끌고 가 그 성질을 그만하자니 훌륭히 뛰어내려 그리 내려와서 그 싸우자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꾀를 써갖고 배를 싹 돌려갖고 가버려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은요 혼자 그 누구 사람 노단에 그 강물 안에 조그마한 흙 섬 그거 뚝 혼자 내려갔는데 그 사람 가버렸어 홀딱 뛰고 앉아가는데 가버렸어 이 사람은 그 굶어 죽어야 돼 물론 싸울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혜죠 성질이 그 사람은 성질이 그 배가 꼭 뛰어내렸어 이 사람은 안 싸우려고 빼고 그러니까 그 배가 다 빼고 그러니까 물론 재미있는 얘기도 되고 깨도 되죠 뭐 싸웠어요 혼자 홀딱 다 뛰고 그 섬에서 뛰어봐야 배는 가버렸는데 어디로 가 거기서 굶어 죽어야지 그런데 재미있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싸운 거면 낫겠죠 이겨본 거 이미 안 싸우고 싸울 거 없이 이겨보잖아요 그 사람은 그리 떨쳐보지까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문화 자체가 공산주의는 전부 속이는 거예요 아세요? 이 정권을 어떻게 속여버려 어떻게 속여서 부정선고 뭐더고 뭐더고 이번에 선관위도 전부 속이는 거예요 난 정치하고 싶지 않은데 참 이 나라가 어디로 간가 모르겠어요 국민의회의 이준석 서른여 사람은 없거든요 총각에 그 사람 투표가 어떻게든지 아세요? 전부 자파들 한 십만 명이 돈 천 원씩 투표해 줘볼 거 대부 속 그 투표한 사람이 이준석 사람 같대 문재인이가 다 지지셨고 딱 올려놓고 이준석이는 이준석이 허락한 대로 다 하더라고 그러니 이놈은 다 야당은 야당 아니라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라 국민들은 허락한 대로 해 허락한 대로 그래서 제일 저 미운 황교안이 떨쳐라 알았습니다 하고 물을 딱 부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유승민 간 사람은 온 국민들이 싫어하거든요 아주 그런데 박근혜 탄약에 원래 박근혜 사랑받는 원대중부 간 사람이 그렇게 박근혜 탄약 배신을 1위부터 아버지였다 그러면 국민의회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또 그리 붙어갖고 살랑살랑하니까 또 그리 올라갔더라고 그러니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그래서 나는요 정치로 듣지 마세요 나는 마음이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래서 어디로 갈지 어떻게 그러나 나는 믿어요 왜요 진실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할 줄 믿습니다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깨어나야 돼 제발 깨어나야 돼 그 얘가 깨어나야 돼 이렇게 깨어나야 돼 뭘 뭘 빨리 먹어도 말고 그리고 신문 안 봐요 관심도 없어 뭐 신문 몰라 제가 들어가지 몰라 뭔 말을 못 알아먹더라고 아이고 무슨 소리여 목사가 한 손을 성의 한 손을 신문 봐야 됩니다 뭘 알아야지 씨를 뿌리는 장소가 무엇인가 보도모로 씨를 못 뿌려 길간가 옥통가 마음밭도 모르는 전혀 정치에 관심도 없어요 아니거든요 봐야 돼요 관심 가져야 돼요 상황을 알아야 돼요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이 어찌게 돌아간 줄 알아야 싸우죠 방향 간과가 이러붙는데 지금 여러분 결론의 말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진실 게임인데 누가 진실의 것인가 정직의 것인가 착한 것인가 지금 악하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정치 판도에 들어가고 거기서 선하게 착각해봐야 곤모술사 앞에서 다 당합니다 외로워요 없어 거기 있는 분들이 저 아름다운 해먹으려고 하는지 뭐 사람을 하고 있는 줄 알아 아이고 답답해라 내 교회들 또 교회들 또 목사들 또 좌파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 따라가고 차별금지포 통과시키자고 NCK는 저 방공법 보안법 철표자고 김정은이가 그래 좀 올라가 제발 그리 굶어 죽는 나라 이 답답한 민족들아 그런데 지금요 안 나서요 지금 목사들 안 나서요 아마 힘도 없는 것이 아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온 교회들이 일어나고 하나 돼서 왜 이 정부가 대항하지 않냐 한교환 장군한테 그랬잖아요 대항 안 해요 왜 왜 문 닫냐 하나님이 막 오늘 교회는 오지 마라 간다거든 지금도 나 저 깜짝 놀랐네 안 간대요 오지 말고 집에서 드리라 간대 이야 지금 허용하고 있어요 20%로 해요 지금도 그런데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지금도 뭔 일이요 뭔 일이요 천불날 일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오직해서 이건 아니다 예배 드리라 해도 그거에 전파돼도 들었지만 그건 그 사람이고 아무 관계없어 간만 두고 있어요 난 하나님이 속이 터져볼 것 같아 왜 예배를 그런 말 듣고 안 드리냐 저는 그런 말 황장로 얘기 전에 이미 예배 드렸잖아요 성경적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돈 600만 원 물으라고 안 물어 재판하고 있어 또 각각시켜서 끝까지 나 지금 헌법 소원까지 간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대원 갈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겨버려야 돼 한국계 아니다 그냥 이겨보려고 왜 아니라고 아니 이겨버려야지 싸워서 아이고 600만 원 변호사비가 천만 원 더 드네 지금 변호사비 더 들어 더 들어도 해 나 천만 원 더 들 거예요 또 이기면 또 천만 원 또 들어갈 거죠 성공 사례비라고 이 천만 원 들고도 해야지 600만 원 무슨 소리야 나 돈이 계산 안 해 나는 이겨 한국계 이기고 싶어서 절대 안 물고 싶어 죽으나 사나 여러분요 끝까지 진리를 싸우시기 바랍니다 진리 싸워 절대로 이겨야 돼요 왜 무릎 꿇어요 우리가 진리에서 끝까지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나는 절대로 이긴다 이 악의 제가 이번에 이봉규 TV 김문수 아니 문재인 양반은 공산주의라고 재판이 났는데 대한민국 헌법 대혈중한 1조의 애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고 나왔는데 왜 공산주의자가 대뜸하고 있다 내가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찍절이 안 해 다 죽었어 언론이 옛날에 그걸 안 했거든요 KBS 다 똑같아요 모든 언론은 다 죽어놨어 유튜브 밖에 없어 유튜브는 우파들 그 놈만 들어 자꾸 또 안 들어요 그러니 귀눈 다 막고 목 딱 줄이고 그래놓고 꼼짝 못하겠는데 뭐라고 이번에 야당에서도 대선도 부정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는데 말도 못해 그래서 99% 공산화 됐고 심마음 목사 교회도 이용구 패스시켜 계속 시켜 귀눈 못해 나의 교회에 대해 일어나야죠 같이 가면 죽으니까 벌벌떡 앉았어요 공산화 된 거예요 그냥 내먼지 채운 거 지금 그대로 주민이 자체 입법이 공산화 공산화 하면 우리 다 죽어요 교회 없어져버려요 다 패스돼요 우리 손자들 교회 못 다니고 지옥 간다니까 없어져면 이제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 먹어 어째 그럴 일이 있을까 정신은 무섭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잘해야 돼요 나는 반드시 힘만을 갖고 하지만 이 죄악 때문에 이 거짓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진실로 예수의 생명으로 기도로 절대 깨어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복된 자 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